veut 어? 설마 저거 꼼? 헛, 너희 왜! 너희 왜 껌? 껌 껌 껌 아기들 그만! 오, 껌! 간식 줬다 다가지고요, 다가지고. 와, 자두 맛. 오 형, 저 초록색. 무슨 맛이지? 이거 먹어도 돼요? 희생 이거 할래요? 희생 이거 합시다. 잘할까? 이거 안 돼요, 중간에 막. 절대 나을 리는 없을 것 같아. 오케이, 여러분 됐나요? 형, 저 큰일 났어요. 오케이, 여러분 가봅시다. 형, 저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해봐. 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적은 거 아니야? 아, 저 네모난 병이 났다, 네모난 병. 네모난 병. 어, 던져주세요. 아니, 어차피. 나이스. 아, 너무 많아. 오케이. 아, 조금만 빼야 된다. 와, 멀리서 하면. 살짝만 뗄게요. 살짝만 뗄걸? 오케이. 아오. 어, 내가 먹을게. 오, 너무 잘했다. 네. 아, 코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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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케이, 다시. 아, 진짜. 지금부터 중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오, 아일랜드다. 아일랜드. 아일랜드다. 아니, 근데 저쪽 팀은 다 엠맨 같은데요? 아, 아니, 연습 때 잘 부르신데. 그랬어? 아, 근데 연습 때 잘 부르는데. 네. 그러면 진짜 엔색이야. 이따만 해줬어요, 형아. 아, J 그러면 맞는데. 제가 말하네. 제이. 본명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활동명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J밖에 없잖아. 아, 그런가? 아, 그런가? 리키고 의심을 할 리키고. 제이크도 있잖아. 제이크 형도 먹어. 저도 양정원인데 정원이고. 저는.. 지금 거의 찰리아 채코리 공장에 나올 것 같아요. 제이 형이요, 제이 형. 깨물 너무 못해요. 제이 입니다. 누구를 전혀 모르겠네. 형이니까. 네가 뭐하나? 저 희승이 형이요. 별 이유는 없어요. MN 후보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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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랩 뷰를 받은 제이 형입니다. 랩 뷰밖에 안 받았어. 내 자신을 제외하면 두 명이.. 두 명 빼고.. 아니다 한 명이구나. 한 명 빼고.. 어 그래요? 근데 뭐 열심히 했긴 했는데.. 근데 열심히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잘해야 돼요. 빌리프리트 연습실에 붙어있어요. 열심히는 누구나 한다, 잘해야 한다. 제가 물병 게임 운 좋게 처음에 딱 성공했는데 아쉽네요. 아 이일수 있었는데.. 까비. 누가 과연 엔맨일지? 사실 저는 엔맨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했지만 제이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껌을 잘 불다가 갑자기 본 게임에서 좀 뭔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일 의심하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쫑팀 화이팅! 쫑팀 화이팅! 쫑팀 화이팅! 시작! 시작! 끝났어! 뭐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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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버너끼린 MC 나와! MC 나오세요, MC 나오세요. 제가 서두랑 해볼게요. 네, 눌러봐. 오케이, 성훈이 형이랑. 성훈이 형이랑 해서. 오케이,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준비 시작! 뭐 하는 거예요? 아, 잠깐만. 나도 한번 그걸 느껴보고 싶어. 아니, 뭘. 나도 한번 그걸 느껴보고 싶어. 뭘 느껴보고 싶어. 뭘 느껴보고. 뭐 엉덩이 촉감을 느껴요, 서로? 뭐 아바타에 서로 커넥돼요, 뭐? 이 반동을 느껴보고 싶어. 오케이, 하나, 둘, 셋! 파이트! 하나, 둘, 셋! 아, 내가 한번 했잖아. 성훈이 한번 했잖아, 지금.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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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번 했잖아. 오케이, 희승이 형 갑시다, 희승이 형. 아니, 저는 못 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네. 저 엉덩이 작은 편이에요. 아니, 희승이 형이 엉덩이 작은데 탄력이 미쳤어. 희승이 형이 애플힙이에요. 아니, 이게 엉덩이가 죽을 재미가 아니라니까. 자! 코어 힘이 중요하다니까. 시작! 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잠깐만. 잠깐만. 아, 이게. 단단해, 희승이 형 형들이 단단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정원이다, 이거. 둘, 셋! 당신은 엠맨입니까? 저는 엠맨이! 두고두고 해주세요.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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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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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원이 할걸. 아, 왜 정원이냐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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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는 엠맨을 잊고 너무 재밌어서 게임을 했어요. 저도요? 응. 감동받으셨다. 엠맨인데 저. 감동받으라고 한 말은 아니고. 제가 정원이를 맞췄습니다. 정원이의 표정은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팀도 이겨가지고. 맞아요. 열심히 했어요. 엠맨. 예스. 아임 엠맨. 좀 아쉽네요. 아, 근데 좀 잘했는데 연기. 그쵸? 티 안 났죠? 네. 그래도 티가 났나 보네요. 역시 365에 같이 있는 멤버들은 못 썩입니다. 아쉽지만 미션 실패. 실패. 피니 저 이거 넣으면 뭐 해줄 거예요? 오케이. 넣었다. 넣었다. 안 넣었어. 어? 좋아요. 아, 씨. 아이. 아, 씨. 어째. 두개. 네. 아, 씨. 메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